알 수고 올려? 네잉 알았어요 고발굿 암튼 홀라가 알아서 다 말해드릴게요 넵 다 왔어요 나이스 아주 먹지 마세요 거의 고생할게요 뭐한테도 태워해요 조금만 뺄게요 조금만 뺄게요 갈거에요 이거 끝나고 와드 드시면 돼요 갈게요 네 오르더니 너를 이어주시면 좋고 네 지금 뭐δώ 데미야 저테리 현 상관없는 중 상관없는 중 머리 고생하셨죠? 진짜 렐라 되네요 아 15초 남았어요 골라 앞에 할께요 네 딜러 스킬 쓰지마요 쭉이네요 지금도 딜 들어가니까 딜 하세요 네 스팸이 다 올라가요 공개자마자 또 한 번 올려요 뭐야 콜라 아덴 끌고 아덴 좀 펼게요 넵 워르드는 무력 안할께요 괜히 가족사진 나올 수 있어가지고 얘 나오면 어때 에이 워르드는 네라 담고 좋아요 워르드는 네라 담고 좋아요 워르드는 네라 담고 좋아요 네 잠궜어요 갔나? 아니구나 네라 멜라 주세요 바로 죽어올려요 바로 아 안전패스용 조심하시네요 좀 휴대 나오나요 음 으윽 아 ㅇㄹ 으윽 으윽 아 걸어빈 남피여주시면 돼요 앞에서 한번만 터세요 나이스 구메랑 조심 저 블렌딩까지만 암프하고 잠글께요 나이스 이거 추구 바로 올릴게요 한번 내가 갈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안돼 진짜 갔네 까비 병몰이 있어서 상관없습니다 아 제가 써가지고 아 아드투잖아요 약간 믿음으로 썼는데 안가주길 가버렸네 어 사멸들러면은 가급적 아드투수인데 욕망에서는 워르둥이 많게 도관되냐고 아 그러네 근데 좀 수줍이 많아가지고 아하핳 못몰봤네 아 몰래요 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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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라 아예 나갈게요 워드님도 나오시나요? 아 저 고기라서 아 고기에요? 아 아 눌리는 줄 알았어 별일 없었어요 저희 잘 피했어 나이스 블라 암수 없어서 워드님도 암수 안할게요 잘하면 이제 곧 노력할 것 같아요 한번 더 나올 수 있어요? 알겠 랄라 넣어 놓고 냈어요 범메랑 조심 일단 암수 잠들게요 네 아마 그 무력할게 그 수밖에 주원도 해야 돼요? 확인 외부래요 네 지금 암수 남으신 분이 리퍼 두 개 있습니다 네 워드님도 플러스 네 어 그러면은 블랙님 암상 해주세요 어 그러면은 받았어요 투퍼 이을거에요 아니 로퍼님 그대로 암상하시면 돼요 들어갔습니다 자 ena 끝나면은 에다 끝나면은 블랙 남도 하나 할게요 오케이요 오케이콘 땜이에요 이거 커지라니까 그냥 끝낼게요 저에게 나이스 나이스 그루어 파이터 근데 팔라딘 너무 좋았다 62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5 강력한 힘이 저 줄기를 통해 모여들고 있군 비아키스는 이 앞에 있는게 틀림없네 준비는 되었나 그럼 저기 홀라를 아껴주세요 끝나고 죽어 올릴게요 이 파티 다 올렸어요 이 파티 지금 올려요 이 파티 지금 올려요 맞았어요 빨리 떨어져요 똥안에 깔렸어요 빠르면 가요 빠르긴 아니에요 어 또 내 불풀 어퍼 맞으려 콜 맞았어요 어퍼 맞으려 콜 갔어요 골라 가만히 있을게요 발 넓게 쓰세요 랜이 남겨주세요 랜이 남겨주세요 맞았어요 맞았어요 2파티 올려놨어요 무력 늘면 1파티 올려요 여기 여기 네 들어갔습니다 맞았어요 맞았어요 감글거에요 네 5 5 4 5 5 왼쪽 나와요. 3개 깔지 마요. 웬만하면. 확인. 좋은가요? 잡아주시래요? 감사합니다. 다음에 하시게요. 똥나물 57. 남순은. 2파티 올려둔이에요? 네. 2파티 올려요. 삼미중. 삼미중이에요. 어우 잠깐만. 감사합니다. 똥 빼고 갔다가 갈 뻔했네. 감사합니다. 콜. 옥상. 옥상. 아다스도 일찍 떨어져요. 다 올릴게요. 일찍 깨져요. 확인. 일찍 깨지는거 확인. 하나 피하고 돌아갈래 했다가. 넌 생 맞아버렸어. 2파티 없어요. 이거 암수 안 던질거에요. 질문들. 갈거에요. 아마. 솔라 가만히 있을게요. 자리 넣을 때 쓰세요. 암수 아르카나님이에요. 정신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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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떨어져요 랩카 머리 걸리지 마요 다 끝나고 올릴게요 올려요 이프티 렉 열리나요? 네 네 보라링 저리 나머지 딜하세요 늦게 먹어요 네 어퍼 좀 맞으면 콜 이거 월어디는 무력 넣을 수 있나요? 밀어볼게요 한번 한번 올라갈게요 밀리면 올려요 이프티 바닥 아 아 네 아들이 아 아 아 아 아 이 파티 못 올려요? 내려갈 때 조심히 내려가세요 잠수는 월어드민이에요 머리 돌리지 마세요 2타 플러스 할게요 암수에 불렀는 렐라도 가만히 안 돼 렐라도 가만히 안 돼 렐라도 가만히 안 돼 네 센터 암스트로 왔습니다 잡았어요 보딘 이거 렐라될 때 한 번만 써주세요 아 저 정화가 아니네요 아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대신 성분은 있어가지고 저거 투표해야 되나요 됐어요 됐어요 찐무다 찐무 보면 좋아요 이 파티 못 올려요 뭐야 왜 쳐졌어 안 된대 뭐야 왜 쳐졌어 안 된대 굿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밀 리퍼 마감스 하나 남아있습니다 콜라 콜라 맞췄어요 와플 끝마저 때리는 가령 도망쳐 도망쳐 아 그래요 찬미죠 다 없면서 끌어 나이스 나이스 속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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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운터에요 펜시할게요 별로 안 좋아할게요 상고 나왔어요? 상고 나왔어요 네 상고 나왔습니다 보스 딱 붙으면 돼요 한시? 한시래요 나누리 상고 한 번 더 해요? 안 안 안에 흔들려요 아멘 아 나에게서 만나봅니다. 매우 편안한거에요? 안 안 이 카드 추가 드릴게요 이거 안 보이면 따라오세요, 아이고 홀라 님이 많으세요. 이거 돼요 지금? 나오셔야 돼요, 나오셔야 돼. 위로, 위로. 홀라 님 위로. 일로, 일로, 일로. 좌우 따라오세요. 이모티꺼? 나이스. 나이스. 지나갔어요. 없을까요? 스물폭탄 던지다 죽을 뻔. 나이스였습니다. 이게 빡스입니다. 빡스 밑에 한잔해. 응, 살았어 살았어. 뭐해 이거? 아! 아말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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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만다 3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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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에 나왔었나요? 네 네 로드 두 번째 암스 네 여기서 만날게요 아래로 1시대 5시 1시 2시 3시 4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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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시 미퍼 1시 못먹어요? 아 그러네요 죄송해요 기억이 왜곡됐네요 촉수 게이지 아주 좋음 자 바스티드 아 그 완전 다 빼놔가지고 먹었으면 아마 으흠 다 흥분 왔어요 따라가야 돼요 따라갈게요 11심 어 이리로 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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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로 오면 돼요 네 보스 쪽 위험 보스 쪽 아직 있어요 보스 평생하고 오케이 11시 한 분 딜러 부탁해요 게이지 좀 없으신 분 리퍼 거의 풀 게이지라고 있어요 이거 블레 님이 먹어주시면 돼요 1시 1시 먹을게요 네 아 이거에요 뭐 넥스 짜렀답니다 어유 자동 있구나 저 4분 3초까지만 누라고 할게요 볼에 나왔어요 1,2 3,3 아 아 2,3 2,3 2,3 2,3 2,3 아 창술림일 수도 창술림이었다 나다 cubed 난가 갑자기 가면 나 무서울지도 들어가 다시 어 12시 섬멜스 화이팅 끝까지 군란힘 따라다니래요 군란힘 따라다니래요 군란힘 따라다니래요 군란힘 따라다니래요 그대로 12시에 좀 위로와요 일로 일로 여기 위로 상고도 겹쳐요 그 아래 아래 안돼 와 나 끌렸다 지금 있어요 상고 있어요 맨 아래로 와요 대가 선으로 기상 기상기가 없습니다 기상기가 없습니다 있지 이거 일단은 전기장 메카 여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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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러면은 들어오면서 똥 깔고 들어오면서 그거 쓰면 되죠 네 갈 것 같아요 근데 아까보다 딜이 느리지 왜 아까 많이 죽었었는데 뭔가 그 왜 이거 똥 잘 해주기랄까 12시 12시에요 저거 현대 황 나고 복수 헤드로 모이시는 한방 오른쪽 우선 하겠네 오른쪽 우선 하겠네 똥 엑스짜로 빼고 비아키스 헤드에서 모으세요 메두사만 안 보시면 돼요 좋네요 헤드 메두사보면 안 돼요 고생하셨습니다 골투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좋은 밤 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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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습니다